찬미 예수님, 오늘은 9월 3일 금요일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학자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콜로세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에 맞이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맞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의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맺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아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독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창가로 잘 알려진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문과도 비슷한 이 창가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그리스도의 선제사상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또한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시작이시며 마침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과 창조물 사이를 화해시키시는 구원자이심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앙인들은 하느님을 알아갑니다. 또한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살아갑니다. 초대의 교회 신자들에게 회개와 세례를 통한 희망은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는 비유와 새 포도주를 헌 가죽부대에 담지 않는다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복음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해왔다며 행동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 난 신자들은 성령의 새로움에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은총으로 진리를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신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학자 기념일입니다.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은 540년 무렵 로마의 부유하고 신신깊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법학을 비롯한 귀족계층의 고등교육을 받은 그는 로마의 고위공직자를 지낼 정도였으나 모든 재산을 교회에 기증하고 수도원에 들어가 사제가 되었습니다. 590년에 교황으로 뽑힌 그레고리오 성인은 교황을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표현한 최초의 교황입니다. 교황권을 지배하는 특권이 아니라 봉사하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레고리오 성과가 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듯이 그레고리오 교황은 전래음악뿐 아니라 신앙과 윤리에 관한 저설을 많이 남기고 604년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추기를 맞으신 모든 분들 은총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 뉴스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뉴스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1등 복권 당첨자 얼만지 아십니까? 무려 430억 원입니다. 430억 원입니다. 우리가 과연 살면서 접할 수 있는 돈일까요? 1억도 참 많은 돈인데 430억 원입니다. 가늠이 잘 안돼요. 이 복권에 당첨되었던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50대인데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름이 마가렛 러프레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복권이 당첨되기 전에 굉장히 형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는 일주일에 약 9만 2천 원 정도 가량의 복지비를 받으면서 생계를 꾸려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일자리 센터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구매했던 복권이 약 430억 원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당첨되고 나서 이 돈을 주변을 돕는 데 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대요. 그런데 정말 약속한 대로 상당 부분 이 주변의 지역사를 위해서 사용했대요. 정말 좋은 일에 잘 썼죠.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왜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을까요? 아마 타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부검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분은 복권에 당첨되면서 지옥이 있다면 난 그 안에 있었다. 그 정도로 나빴다. 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수백만 달러를 훔쳐갔다. 복권 당첨을 후회한다. 난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복권이 내 모든 삶을 파괴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그냥 당첨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죽더라도. 뭐 이런 생각? 나 1억만 당첨해도 좋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막상 큰 돈을 얻게 된다면 굉장히 삶이 피피해지나 봐요. 저도 그런 복권에 당첨된 적이 없어서 마음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분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가진 재산은 단 500파운드 즉 80억 원이다. 근데 돌아가시기 숨지고 나서 발견되었을 때는 2억밖에 없다고 그랬대요. 우리는 돈을 짊어지고 갈 수 없다. 수위엔 호주머니가 없다. 유명한 말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나 봐요. 훔쳐가기도 하고 뭐 별로 친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도와달라 막 하고 했겠죠. 그러니 얼마나 많이 시달리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도둑이나 강도들에게 또 당하지 않을까 이런 또 두려움과 걱정, 불안 속에서도 살 것 같아요. 정말 돈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므로 적당히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냥 그 정도만 있으면 정말 좋은 그런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부자를 꿈꾸고 많은 돈, 로또에 당첨되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는데 과연 그게 내게 닥쳤을 때의 현실에서 그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 그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이고 우선순위 되어야 될까 거기에 다시 초점이 되는데 역시 우리 신앙인에게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건 하느님, 믿음이라는 오로지 온전한 행복을 주시는 분은 그리고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으시다는 것 세상에 가장 큰 거라고 하는 그 돈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돈이 결국 행복을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는 것 그럼 묵상을 해보며 하루를 마쳐봅니다. 그리고 오늘 가진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가족들이 건강하게 저녁 밥상에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벌써 주말이에요. 참 빠르죠? 9월도 벌써 첫 주가 많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9월도 알차게 또 주님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한 달 계획 잘 세워보시고요. 주말도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